안녕하세요 청원리포트 이지윤 기자입니다. 오늘의 첫 청원은 전세기가 이로 인해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1월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국민청원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북한마저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인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라며 이미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습니까라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은 오는 4일부터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경보 체계를 심각 단계에 준해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청원 리포트에서는 굴삭기에 지어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간 11살 어린 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